사진 제공 중고나라 인사이트 한절민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자동차 경매 기업 카욕션 그리고 제2비 우리 캐피탈과 전략적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고 중고차 거래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고나라는 그동안 카페와 앱을 통해 차량 정보와 사진을 올리며 딜러들의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중고나라 내차 발기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중고차 경매 서비스를 제공해 온 카욕션과 소비자에게 완성도 있는 중고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제2비 우리 캐피탈과 함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차량 구매를 돕는 개인별 맞춤형 금융 상품으로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고나라는 이번 MOU 체결로 차량 진단에 따른 비교 견적 서비스부터 차량 구매를 위한 금융 상품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고나라 내차 harsh create 중고민어 중고나라 baseball FC 중고나라 중고기 극복 중고문화 요 겉이 왕폭 você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